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와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박영란입니다. 저는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주제인데 노인복지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커뮤니티 케어와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인데 오늘 3개의 발표에 사실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 정책 동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문서들이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약간 교과서처럼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커뮤니티 케어 자체보다는 저는 이러한 정책적인 동향의 변화 속에서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가는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고민을 해온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원래는 이게 2026년이었는데 작년 통계부터 2025년이 초고령사회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긴박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급한 그런 문제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것을 혼자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라든가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학회가 개최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만 넘기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는 이 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저개발 국가인 지역에 고령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앞으로 한 30, 40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5년 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회이고요. 60년대 전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살까지 생존한다면 거의 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중고령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예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85세 이상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봄의 중요성,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 좋을 텐데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빈곤과 소외와 질병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의 세 가지 고통의 논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초고령사에 대비해서 모든 고령자들이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는 중고령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사실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그 당시에 저소득 무의탕 노인들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적인 제도로 출발을 했고 최근에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어느덧 보편적인 노인복지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치매관리법 그리고 고령치나 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이 되었고 보시면 모든 소득 보장이라든가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특히 치매국가 책임제로 지역에서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오늘 슬라이드 중에 몇 개가 핵심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논의를 조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60, 70년대에 정말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95년에 사회부장기본법을 제정하게 이루게 되는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산업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들어가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면서 IT 강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 알파고 게임 때문에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적인 동향이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 디지털 뉴딜까지 발표되는 지난 한 10년간의 급속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확실한 것은 커뮤니티 케어도 ICT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앞에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가 붙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유사한 용어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쪽에 관심 있는 어떤 주체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러면 정말 내가 우리 조직이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홈이라든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그런 큰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그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그 지자체의 어떤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것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 오면 다양한 부처의 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유기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엮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사회복지 현장에는 우리의 사회부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복지라는 용어 대신 사회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2012년이고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타 등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 일하는 사회서비스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 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도대체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핵심은 탈시설화인 거고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의 그런 어떤 서양 사회에서 많은 시설로 장애인, 고령자들, 아동들이 시설 보호를 받던 그 시절에 포화상태가 도달한 것이 70년대, 80년대인데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오면서 시설 보호가 너무 고비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지역사회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것이 국가의 재정적인 어떤 효율성에도 기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돌봄 시스템에 대한 욕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시설화의 논의가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는 물론 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시설화가 충분히 안 된 측면도 있는데 동시에 시설화와 탈시설화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돌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지금 큰 정책적인 방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통합 돌봄 기본 계획도 나왔고 또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나왔고 아까 보셨던 이런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전달식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 돌봄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사실 저는 공공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공공형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쓰고 있고 우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서 통합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의 모델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정부의 선도사업 모델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모델들이 생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고령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다려지는 모델이긴 하고 열심히 이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독특한 모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회부장 기본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것에 드디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여성, 장애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 경제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냥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고령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자라는 기대를 담은 그런 정책 방향이나 또는 돌봄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경제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발표도 해주셨는데 과연 돌봄 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 문서에서 나오는 용어는 인더스트리, 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봄을 산업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경제 성장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회부장 기본계획 속에는 돌봄 경제와 관련된 재정들이 숨어져 있는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숨어있는지와 그 숨어있는 예산 속에서 우리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분석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게 돌봄이 굉장히 사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돌보는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행위 돌봄이 돌봄 경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담론에까지 연결 갖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돌봄의 사회와 가정 또는 사회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적인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198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국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없는 무의탁 개인들을 돌보기 위한 국가의 사회부장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확장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61년대 아동복리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아까 81년에 노인복지법 제정이 있었고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나왔고 이 전자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회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의 IMF 이외의 여러 가지 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책적인 담론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회서비스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사회부장 기본법이 201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돌봄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명시가 되고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사회부장 기본 계획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돌봄이 사회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돌봄의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아주 명확하게 아직은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사회화 되어 가는가의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사회화 되지 않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가족이 돌보지 않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돌보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 자체가 불분명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떠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돌봄 서비스가 많은 지역에 살면은 좀 더 운이 좋은 거고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살면은 그 선택권이 아니라 아예 이용할 접근성조차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그러면 누가 돌볼 것인가인데 가족이나 또는 국가가 돌보거나 또는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건가 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나오는 이 돌봄 혼합돌봄의 어떤 그 믹스 아니면 혼합 우리가 혼합복지라고 하는 웰페어 믹스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지형 속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가 탄생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맞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이러한 정책적인 맥락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최근이 아니라 작년 올해 굉장히 현장에 많은 지각변동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조직이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재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지 커뮤니티 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인 거죠. 커뮤니티. 그렇다면 저는 이게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노인복지학회에서 했던 학술 대회의 기획 주제였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날개 달린 이상 날개 없는 현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학술 대회의 기획 주제가 그런데 이게 여전히 2년 전이지만 지금도 조금은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탈시설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선택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정책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사회에서 그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자원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그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라고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좀 고민은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대가 공공 영역에서 어떤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성을 충분히 갖춘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아까 돌봄 경제라고 하는 정책적인 담론에서 기대되는 것은 이것을 민간 부문에서 또는 비영리 민간이 아닌 영리 민간 부문에서도 조금 자원으로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돌봄 경제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면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주제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장수 경제다라고 하는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는 장수 경제의 논의가 많이 있어 왔고요. 특히 베이비부머들 기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한 집단보다 연금을 받는 집단이 늘어나면서 소비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례로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장수 경제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력을 갖는 그러한 서비스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커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꽤 오래됐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 대학교 실버산화학과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실버산화학과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와 별개의 학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버산화학과에서 노년학과 경영학을 가르치는 학문 분야로 해서 학생들에게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뭔가 창출하는 역량을 갖추는 인력으로 양성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고 있어요. 법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되었고 고령친화산업학과가 생겼고 저희처럼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곳은 아직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최근에 기업들은 이것을 시니어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버산업이냐 시니어비즈니스냐 고령친화산업이냐는 사실 동일한 현상인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고령화와 관련된 것이 굉장한 비즈니스의 기회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비즈니스하면 굉장히 영리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비즈니스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어떤 고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시장에서도 형성될 수 있지만 공공영역에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섹터에서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이고 또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준시장 영역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는 성립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가 어떤 돌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서비스 자원을 누가 어떻게 기획해서 제공할 것인가에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는 노인 분야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영역의 돌봄 서비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령 친화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전망은 십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추정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것을 사실 의료 산업이나 이런 분야 항노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고령 친화 산업 시장으로 추계하는 자료들은 아직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용품들이 있는데 분야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거고 여가라든가 또는 주거라든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고령 친화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ICT 기반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 또 아마존도 굉장히 중요한 시니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다양한 요양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보은요양원처럼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요양원도 있고 또 외국의 어떤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금융권이나 아니면 여러 식품업 분야에서 큰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많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그러면 복지재단이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의 기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업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조직 또는 우리 단체가 또는 우리 기업이 책임지고자 하는 아니면 책임지고 싶은 또는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모, 수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어떤 특성과 돌봄의 욕구를 가진 집단을 우리가 더 많이 책임질 건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델들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그리고 유료로 이용하는 집단이 항상 공존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성을 띈 단체들과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형 속에서 각 단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의 유료 이용료를 내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유료와 민간 오른쪽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 다니시는데 무료 급식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맨 아래 또는 복지관을 아주 완전히 공공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래쪽 왼편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는 주로 어떤 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가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지형에 속한 모델인가에 대해서 각자 들여다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료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료 민간 서비스로 단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이 안에서 준시장 영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고가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속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 무료일 필요는 없는 거고 실비와 고가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 발굴이나 자원 개발이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나 단체들은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한 20, 30년씩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수사례로 알려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많은 법과 정책을 조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각자 지금 만들어오는 법에서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제도적인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협업구조가 중요하다. 물론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필요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지역사회에서 협업의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의 전문성 제거도 중요하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결국은 협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보여드린 돌봄의 사회화 경제 속에서의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과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초 연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 경제 안에는 여러 가지 무보수 노동에 대한 것, 인건비에 대한 것들, 또 이주 노동의 이슈,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아젠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상생의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몇백 조가 될 것 같은 이 예산 속에서 지역사회의 돌봄을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 함께 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디지털 등 모든 것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덜 디지털화된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ICT 돌봄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유튜브로 제공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서가 없어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잘 발굴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박영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란 교수님은 시니어 비즈니스 또는 고령 친화 산업에 사실은 한국의 독보적인 그런 분입니다. 한 분 더 박수 보내주시죠. 박영란 교수님은 시니어 비즈니스 또는 고령 친화 산업에 참여해 주신 박영란 교수님은 시니어 비즈니스 또는 고령 친화 산업에 가르